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선생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레스토랑은 참 재밌는 곳입니다. 일하시는 분들이 재밌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파는 메뉴가 정말 프랑스를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총집 앞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. 그것도 관광지 한 복판에 있는 식당인데 솔직히 이곳은 갈까 말까 망설였던 곳입니다. 왜냐하면 관광지 주변 맛집이라고 해봤자 그냥 뜨내기 손님들 상대하는 곳이어서 맛은 기대를 안 했는데 여기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. 브라셀이 플로테라는 곳인데 일하시는 분들 모두 다 친절하셨고 양도 많고 가격도 꽤 합리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. 물론 맛도 있었고요. 전체 요리로 굴과 새우를 주문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굴에 고추장을 찍어서 먹지만 이곳은 식초를 뿌려서 새콤하게 먹는 게 특징입니다. 굴도 손질을 엄청 깨끗하게 해줘서 무척 맛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. 후루룩 싱싱한 바닷내음이 입안에서 한가득 퍼집니다. 그리고 또 프랑스에 왔으니 양파수프랑 또 달팽이 요리도 한번 먹어봐야겠죠. 이곳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모든 음식들이 메뉴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입맛대로 골라 드시면 됩니다. 바게트와 치즈가 듬뿍 들어간 양파수프도 엄청 진하고 감칠맛도 끝내줍니다. 특히나 양파는 또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죠. 그리고 여기 달팽이 요리도 한번 맛을 봐야겠습니다. 은은한 버터향과 향신료 향이 확 올라오는 게 정말 부드럽습니다. 달팽이라 그래서 뭐 형호 음식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맛은 소라와 골뱅이랑 비슷합니다. 엄청 또 쫄깃하고 맛이 좋죠. 다음에 주문한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. 스테이크와 푸아그라를 주문했는데 스테이크가 두께가 두께가 정말 큼지막합니다. 푸아그라는 생각보다 양이 좀 적은 느낌이긴 한데 또 온팡지게 먹어봐야겠죠. 프랑스에서는 메추리 요리랑 비둘기 요리가 정말 유명하고 맛있는데 웬만한 고급 식당에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이상 이제 비둘기 요리는 못 먹겠더라고요. 요 정도 주문했으면 프랑스 요리 총집합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스테이크를 잘라보는데 알맞게 잘 익어서 나왔습니다. 맛도 정말 부드럽죠. 고소하고 푸아그라도 잘게 잘라서 바게트빵에 또 으깨 먹으면 또 제맛이죠. 녹진하고 부드러운 버터 맛같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. 관광지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의외로 진짜 퀄리티가 높아서 깜짝 놀랐던 곳입니다. 근사한 저녁식사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이apter 편합니다. 편집합니다. 편집하시는 incidence